생강의 효능 7가지 생강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생강은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멀미, 임신 중 있던 항암치료와 관련된 메스꺼움에 유용합니다. 생강은 소화관을 통해 음식의 움직임을 촉진시켜 팽만감과 소화불량을 줄여 소화를 돕습니다. 생강의 항염증 특성은 통증 완화에 기여하여 골관절염과 같은 질환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생강은 면역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체가 감염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일부 염분은 생강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. 생강에는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고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생강의 부작용 3가지 어떤 사람들은 생강을 먹으면 속쓰림이나 산역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생강은 가벼운 피를 속아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특히 피를 속아내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생강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발증, 가려움증 또는 붓기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